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에 그 문항을 담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저희가 꼼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방류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66%, 그리고 방류해도 된다가 18%, 그러니까 48%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안 된다가 훨씬 많았고, 방류 관련해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뭐가 있느냐 했더니 77%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다, 14.5%는 한일관계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냐, 이렇게 물었는데 63%는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다. 하지만 30%는 소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정부가 방류 관련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6.4%는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답했고요. 반면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28.5%, 잘 모르겠다가 15.1%였습니다. 연령별로나 지역별로 보면 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2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광고 듣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집중적으로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고, 변상욱 기자께서 어떻게 총선에서 경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이슈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결과를 보실 거 어떠세요? 생각보다는 경남 지역 여론이 분노에 차서 들끓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안선을 뛰고 있는데도, 이건 나중에 더 결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경남이 좀 묘한 것이 사실은 보수 여론이 강한데 불구하고, 대통령은 진보 진영에서 두 분을 배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균형이 잘 맞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없던 것에 만약 방류수, 오염 방류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전 국민이 아니라 경남만 봐도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의견이겠습니다만, 준협님께서 엠키타카 실시간 채팅으로 생업이고, 이 어업인들의 삶인데, 방류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또 안전 먹거리 위험한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지금도 수산물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도 남겨주셨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우려가 섞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상보다는. 네,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 지금 지선도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완패를 했잖아요, 남의 제외하면요. 붉은색으로 만약에 다 도배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말까지는 탄탄대로겠네요. 사실은 세 가지를 흔히 얘기하죠.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가 어떤 성향으로 확 쏠리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각 당의 전략들이 총선에서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리스크를 줄여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리스크가 일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도 한일 국교 정상화가 가장 큰 핵심적인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84년에 일본에 가서 차관을 얻어오기 위해서 정상회계하러 일본을 간다 그럴 때, 국민들이 전적으로 이건 굴욕 외교도 안 하고 반발하면서, 그래서 그 84년의 문제가 8586으로 해서 87 민주항쟁으로 쭉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문제를 툭 건드리는 것은 되게 대통령으로서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물론 국민 감정에 편승해서 무조건 일본은 사과하라, 사죄하라, 이걸로만 밀고 나가면 그럭저럭은 됩니다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풀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여기에서 정면돌파, 승부수를 걸었는데, 이것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일본 관련해서 이슈를 툭툭 건드렸다고 하셨는데, 툭툭툭이었잖아요. 방제도가 툭했고,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또 우길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권은 앞으로도 다가올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또 경남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앞서 준비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두 분과 말씀해 주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경남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중에 저희가 통영 멍게 어민의 사연을 담아왔거든요. 이번 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TV, MBC 경남과 유튜브의 MK타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분의 사연 듣고 보고 오시고요. 라디오 청체분들은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오늘 뉴스파다는 새로운 조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 MBC 경남 이상훈 취재팀장과 함께 저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있고요. 경남의 정치 민심을 일부에서 다뤘다면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지해드립니다. MBC 경남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비위원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누리집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BC 경남 정균 뉴스에서도 이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염수 방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어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서 들려주다 통해서도 단편적으로 보고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전국 어민회 총연맹 이형매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두 분께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매입니다. 네, 특혜가 오늘 또 바다의 날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민회 총연맹 소속돼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어떤 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 여기는 저희들이 2022년 4월 달에 GPTPP 가입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울릉도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 어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네, 아니 오늘 시찰단 브리핑 보셨어요? 네? 시찰단 브리핑 보셨습니까? 네, 네, 네. 네, 어민들 반응이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저는 걱정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걱정을 넘어서 있습니다. 아, 생원 문제니까? 네, 네, 네. 네, 아니 그런데 저번에 통영시장이 대책은 갖고 있지만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다. 오염수 이야기하면 통영수산물 안 팔린대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많이 분노하셨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어민들 입장에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입장인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재렌되게 좀 어민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못 봤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산업계 반응이 있잖아요. 갈수록 미온적이고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수산업계 반응들 요즘 어떻습니까? 수산업계 반응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어차피 이게 모르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민이 모르는 부분은 한 분도 없는데 이걸 그대로 지켜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본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보자는 쪽도 있는 반면에 또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다 보면 또 소비 위축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 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양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최대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칠 텐데요. 혹시 오늘 두 분께서는 궁금한 내용은 없으십니까? 지금 소속되어 계신 그 단체의 어민들이 전부 몇 명쯤 되시는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민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민 숫자를 헤아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단체가 336개 단체가 온라인 방에 단체 장들이 전국의 단체 장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집계할 때 집계가 1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인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지금 소비 자체가 줄고 있는 건 확실한데 어민들이 직접 잡은 물고기 수협에 위판을 하시잖아요. 요즘 위판할 때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비해서? 예전하고 비해서 그게 예전이다,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아직까지 좀 빠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잡는 양이나 시기에 따라서 가격은 충분히 변동사항은 항상 어가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가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종류마다. 그런데 이제 어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문제로 인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기준에 의한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더 전화 인터뷰 할 텐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저희 이야기 바로 넘어갈 텐데요. 오염수 관련한 민심이 오염수 방류해서 안 된다가 앞서 66.1%였고요. 방류해도 된다가 18%, 잘 모름이 16%였습니다. 그러니까 방류하면 안 된다가 된다보다 48.1%포인트가 높았는데 그러니까 방류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면 저희가 이런 시간도 마련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방류를 해도 되는지. 묘한 것이 보이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할 때 3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본에 관한 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하니까 6%로 갑자기 쑥 내려갔습니다. 이건 민족 감정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방류해도 된다는 다시 18%로 올라옵니다. 수산물은 소비가 줄겠냐 그러니까 그건 또 다시 30%로 괜찮을 거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이 팀장이 지적을 한 것. 뭔가 정부가 열심히 설명하고 홍보 전략을 짠 것들이 조금씩 먹힌 건 분명히 숫자에서 보이죠. 일본에 대한 감정과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감정과 다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감정을 쭉 이어보면 6에서 18에서 30%로 계속 지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특이하게 나오네요. 그럼 이성훈 기자 정부가 과연 그렇게 방류를 해도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도 많이 하고 시찰도 보면 깜깜이 시찰이 되는 표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세요? 지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단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경남의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 소개했던 경남의 국정지지도나 또 내년 총선에 대한 조사 결과보다는 별개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방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먹거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건데 시찰단이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활동 결과도 오늘 이제 뒤늦게 나오긴 했고 이것도 시찰단장의 입을 봐야만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장만 미리 공개가 됐었고 명단이 이제서야 오늘도 공개되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찜찜한 생각 갖는 국민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은 2011년 사고 이후에 바닷물의 영향을 계속 체크를 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로 계속 보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를 흔히 말하는 베이스라인 데이터라고 해서 기초 자료로 해가지고 자기네 보고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리뷰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는 보고서를 계속 만들어냈는데 결국 갖고 있는 것은 일본이 보낸 자료를 근거로 한 IAEA의 마지막 판단 보고서가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죠. 저희 쪽에도 한 4번 정도 보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 원자력위원회로 가는 거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게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서 조사보고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서류는 부존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계속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찰단은 가면 시료를 떠오든지 바닷물을 떠오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 쪽 계획을 어디다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시찰단이 가본 것은 희석시키는 장치가 있는 흔히 알프스라고 하는 삼중수사에 대한 거름장치. 그 기계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제대로 작동하려고 만든 건지 그냥 허울만 좋게 만들어 놓은 건지 그것만 확인하고 특별히 확인한 게 없는 거죠. 바닷물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해류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적어도 방류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우리인데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하고 했으면 정부가 설득을 할 거리도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시찰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예 이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우리가 놓인 게 아닌가. 그렇죠. 6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였는데 일본이 거기다 얹어가지고 대한민국 시찰단도 5월에 다 와서 확인하고 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면피용 어떤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애초에 방류는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국민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전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WTO에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안 산다고. 그것은 일본이 제소한 이유는 그때 뭐였냐면 일본을 차별한다였습니다. 그런데 WTO에서는 차별이 아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 조항을 보면 그 대신 걱정할 수준이라는 증거 보고서를 우리가 계속 제출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안 사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니까 방류를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위험하다는 증거물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WTO가 증거물을 갖고 오랄 때 한 번도 안 갖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배척하면 그것은 진짜 차별이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되는 수산물 전량을 검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뭘 보고 믿으라는 걸까요? 그냥 일본이 시키는 대로 진행하지 않을까요? 우려 섞인 채팅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여론조사에 있어서요. 수산물 소비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응답 보니까 남부권이 그렇게 높았다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이성훈 기자. 저희도 기본적으로 바다를 낀 쪽이 남부권이거든요. 저희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남부권이 사천, 남해, 하동, 고성 그리고 통영 거제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곳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류 반대 목소리가 훨씬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권역보다는 열과.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류 반대가 62로 가장 낮았습니다. 나머지 지역보다. 그리고 방류해도 된다는 25%로 가장 높았고요. 경남 4개 권역 중에 가장 높았는데 특히나 수산물 소비 줄일 거다 가장 낮고 정부의 오염수 관련 정부 제공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는 응답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민 쪽이나 수협 쪽을 취재를 해보니 이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일단은 읽혀지고 당장 수산물 소비도 줄어드는 상황에 그럼 고기 잡아서 위판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더 적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상황. 또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정부나 국내임도 그렇고 계속 과장된 우려다. 걱정이다. 라고 해서 계속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산 쪽 어민들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정치 쟁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리고 반면에 20대부터 40대까지는 반대 몫이라고 높은데 이쪽은 후세대 아들딸 문제까지 같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아까 남쪽 해안 쪽에서 오히려 별로 걱정들이 낮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비 심리의 타격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어민들과 그다음에 양식업을 하시거나 또는 수산물 관련해서 가공업을 하시거나 특히 또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쯤에서 적당히 하고 일단 바꿀 수 있으면 바꾸지만 못 바꾼다면 우리가 괜히 타격을 더 크게 입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문제가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적 결론은 어차피 5년이나 10년 뒤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피해를 입는 거는 당장 이분들이니까 그런 여론이 큰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하신 대로 국민적 이슈여야 되는데 여야 간의 이슈가 돼버리니까 역시 역시 둘로 나눠지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전국 어민의 연맹이라는 게 정말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본 까닭은 그동안의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정책에 대한 저항 같은 걸 보면 어민들이 제일 덜 조직화되고 약합니다. 왜 농민들은 바로 트랙터를 몰고서 서울로 올라와 버려서 여의도에 들어놓거나 아니면 감자나 아니면 양파 같은 걸 갖고 와서 트럭으로 싣고 와서 뿌린 다음에 퍼포먼스라도 하거나 머리를 깎거나 하는데 어민들은 그런 조직적 저항이 없고 뭔가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때 유심히 본 거는 결국은 생업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그 넓은 바다에 흩어져 계시는 데다가 집에 돌아와 계시는 날짜도 사실은 농민들처럼 매일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한참 있다가 어쩌다 한번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가고 하는 어민들도 많고 하니까 결국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상당수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론도 가능한 거죠. 아까 총연맹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민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이번에는 낸다고 했는데 그게 6월 12일로 현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이냐가 중요한데 정부에 대한 정부가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내야 내라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일본 정부에게 방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걸로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걸로 조금 조정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여론조사도 그런 어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바다에서 작업을 하면서 바다의 변화를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이 빨리빨리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뭔가 조사해서 편차가 생긴다면 제일 반영이 잘 되는 게 예를 들면 해산물과 관련돼서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위판장이나 양식하시는 분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바닷물의 변화를 갖다가 보시는 분들의 의견은 덜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조정을 해보든가 따로 해보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미리 안다면 천연기 통영시장에 앞서 그렇게 말한 게 이상하지 않은 거네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은 아니나. 그러니까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실제 바다를 갖다가 하나의 비즈니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신 거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기준치를 넘겼다. 안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작은 시야. 좁은 시야에서 본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묽게 희석이 돼서 기준치보다 아래다라고 하지만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일본이 얼마나 바다에 쏟아 부었냐. 방사능 물질을. 그런데 물과 섞어서 쏟아 부었기 때문에 상당히 옅어서 통상 바닷물이 갖고 있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본이 쏟아 부은 방사능 물질의 총량은 그게 묽게 해서 나오든 짓게 해서 나오든 간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만 바다라고 하는 거에는 어차피 해로운 물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바다는 누구네 거고 누구네 거고 나누어져 있느냐. 그건 지도상에는 분명히 국경이 있지만 전체 바다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바다는 인위적인 국경만 있을 뿐 실제로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바다를 생각하는 큰 차원에서의 시야는 그것도 반영이 돼야지 그냥 눈앞에 비즈니스에 뭐가 유리하냐만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민들이나 아니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지금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여론조사, 저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두 기자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에서 시찰당 명단도 나왔고 그리고 일본 또 IAEA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정적으로 신뢰가 낮은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걸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검증을 요구해야 되는지 한 말씀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로부터 받은 것들의 자료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 자료 공개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는 일본에 다시 검증단이 가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검증을 하려면 지금부터 바닷물을 모아야 됩니다. 실효들을. 왜냐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매번 체크해서 그걸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업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서둘러야 되는데 너무 느긋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의 독자적인 영향평가 내용 보고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앞으로 WTO나 IAEA에게 뭔가 반론을 제기할 때 전혀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서 불리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일본이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모니터링의 기준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걸 공개하라고 해야 되고 검사 결과도 다 받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하고 그 의견 수렴은 방법을 어떻게 해서 모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빨리 논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자체 모니터링 계획이 지금은 나와야죠. 사실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일본 내에서조차 반대를 하는지 그에 대한 답도 우리가 제공해야 될 텐데 이성우 기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오늘 저희도 지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마트에 있는 소금이 일부는 품절이 되고 있거든요. 오염수라는 오염수가 방뇨가 됐을 경우에 바닷물로 만드는 그 소금까지도 걱정이 돼서 벌써부터 일부는 사재기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걱정이 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데 지금 경상남도도 그렇고 이 방사능 간이 측정기 같은 것들을 수협이나 이런 곳에 좀 나눠주겠다. 요청을 하라고 하지만 그게 기껏해야 10대 정도거든요. 간이 측정기. 그것도 간이 측정기가 해당 물고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류도 좀 일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고 특히나 저도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언론이 이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만큼 많이 열어놔야 하고 현재는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대부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외교부다 어떤 때는 총리실이다 이렇게 막 혼선도 많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소통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상욱 대기자님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이 언론에 있어서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소모적 논쟁을 이렇게 이어가면 안 되는데 요즘 몇몇 언론들을 보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일부러 갈라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를 또 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실은 언론은 시민들에게 정치를 권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시라고 정치적 이슈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정치에다가 항의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언론은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모아가지고 정치인한테 전달하는 역할이 기본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지금은 정치인에서 나오는 말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국민들한테 뿌리는 역할만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있을 때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고 그러죠. 그거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할수록 어느 특정 정파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또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지역의 삶에 밀접한 작은 이슈부터 정치적인 이슈로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시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언론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언론으로서는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밀려 있는데 덤덤하게 중앙 이슈에 그냥 묻어간다든가 지역 이슈를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지역 언론들조차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희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오늘도 변성호 대기자 모시고 또 MBC 경남 이상훈 취재팀장 모시고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국정운영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여론조사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두 분은 오늘의 끝이 아니라 또 한 달 뒤에 이슈로 빌 예정이니까 그때도 또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